안녕하세요. 이만승입니다. 오늘은 북극성 프로그램 중에서 사주하고 대운하고 일련운하고 지지의 글자들이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견본사주 아무나 하나 뽑아보겠습니다. 여기에 견본사주가 남아있는데 여기 견본사주가 있습니다.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힘의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. 기준이 안 잡히면 혼란스러워지죠. 이쪽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저쪽에 중심을 둬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보통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은 월지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있죠. 그런데 이 월지는 지금 옆에 이게 대운입니다. 대운인데 대운처럼 이게 지금 대운입니다. 대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. 그래서 월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월주가 신축이에요. 신축에서 다시 이렇게 이민, 개묘, 값진, 을사 이렇게 대운이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대운처럼 3살부터는 이 대운에 들어가고 13살부터는 개묘, 23살, 33살, 43살, 53살, 63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현재 나이 따라서 대운에서 비춰지는 글자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살이니까 이 43살부터 53살 이 사이 이 병, 오, 대운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지의 글자의 힘을 어떻게 적정을 하느냐 이 사주에 보면 인이 있죠. 인, 인, 그리고 여기에 병, 오 할 때 오가 있죠. 그러면 인, 오 이 두 개가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. 인하고 오하고 술이 서로 모이면 화, 방국을 이루어 버립니다. 삼합국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죠. 이래서 이 세 글자가 모이게 되면 그냥 화가 아니고 불바다다. 불의 힘이 굉장히 세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기 사주의 어떤 글자, 대운의 어떤 글자,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행운의 어떤 글자다. 여기 행운의 만약에 술이면 이 세 개가 벌써 삼합국을 이루고 있죠. 인, 오, 술 해가지고 이 세 개가 합국을 이뤘 때에서 인, 오, 술 화국이 형성돼 있다. 2018년도에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단순하게 이 글자만 가지고 자기 태어난 연, 월, 일, 시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현재 어떤 대운에 있느냐, 또 어떤 해운에 있느냐, 또 어떤, 요거는 다룬이죠. 요거 밑에 끈은 전부 다룬입니다. 어떤 다룬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힘들의 배열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. 어떤 분들이 이제 절묘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가 몇 년도, 몇 월, 달에 무슨 일 없었느냐고 이제 그 딱 절묘하게 맞추는 것은 바로 이 힘의 배열을 찾아서 이제 그 때 제일 이제 세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볼 때 이 삼합, 다음에 방국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되느냐, 자꾸 봐야 됩니다.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눈에 익어버리죠. 익숙해진다, 길들여진다, 훈련이 된다, 이제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자꾸 보면 이 글자들이 그냥 눈에 그냥 저절로 보여요. 여러분도 내가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뭐 한눈에 보인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건 이제 맑았고 파랗고 노랗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? 이랬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이 글자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.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좌우충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눈에 보이게 되죠. 어? 축이 있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가 있고 축미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축술미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53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축술미 형상이 삼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어쩌고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죠. 그래서 역학 공부는 반복 학습이 최고입니다.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하면 잘 안 될지 몰라도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열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잘 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글자 해봤자 여기서 나타나는 글자 아무리 많은 글자가 나타나더라도 청간에서 쓰는 거 가벌, 병정, 무기, 경쟁인계, 지지에서 쓰는 거 자축이며 진상우미, 신녀, 수레 해가지고 우에서 쓰는 거 10개, 밑에서 쓰는 거 12개 결국 22자의 놀이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글자가 나타나더라도 우에서 10개, 밑에서 12개 우에서 10개를 갖다가 우리는 10간, 지지의 글자를 10이지 이렇게 이제 12개를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10간과 10이지의 조합이다. 그리고 이 해운의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10강과 10이지의 조합이다. 월흔의 글자도 아무리 많아도 10강과 10이지의 조합이다. 그리고 이 밑에 글자들은 밑에 글자들대로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. 그걸 우리는 형, 흉, 파,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칙을 해봤자 몇 개 없습니다. 그것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고 우의 글자는 우의 글자대로 또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죠. 그래서 그 법칙도 몇 개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 그게 중요하죠. 그리고 이 사주에서 대훈 보는 거, 대훈에서 또 해운 보는 거, 해운에서 월흔 보는 거 이것도 법칙이 몇 개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 몇 개 없고 몇 개 없고 다 합하면 그 법칙이 그래도 한 5, 6개 정도 되거든요.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얼마나 숙달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, 역학 공부는 이런 숙달이에요. 그리고 이제 사주 보는 거 그거는 결국 이제 한 4, 50개의 그런 법칙의 조합이다. 그 법칙들이 이제 대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해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이제 그 작용이죠.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꿰뚜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는 거 그게 그냥 사주 잘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된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내 사주에서 그 다음에 대훈에서 행운에서 월훈에서 이 법칙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그게 바로 역학 공부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세상에 안 되는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?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,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보면 분명히 되도록 돼 있죠.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의 핵심은 사주는 지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대훈하고 행운하고 월훈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일정한 힘들을 만들어냅니다. 이제 그 힘이 굉장히 세질 때 좋은 게 세지면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나쁜 게 세지면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.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왕창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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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어중간하게 이렇게 힘들이 진행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먼 일을 할 때 결정타를 날리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한 이렇게 약한 거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. 어떤 특정한 운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 그런 게 보통 삼합, 방구 이런 거에서 결정타를 날리게 되죠.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. 그러면 이때 그런 일이 있겠구나. 이때 이런 일이 있겠구나. 이러면서 이제 육신들의 조합들 그런 데서 결정타들을 찾아내면 이제 사람 진짜 잘 본다.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날 수가 있죠. 오늘 이렇게 이제 사주는 유기적이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텀나는 대로 조금조금씩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역학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. 한도 끝도 없고 하다 보면 뭐 이제 그 가지만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